왓츠의 목적은 왓츠를 받지 않고 있는 장인 비전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왓츠의 유한 효과를 충분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팔을 팔을 잡아서 모든 받지 않는 분들에게 왓츠를 경험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. 왓츠는 내 몸에 제압점치를 연결하는 선을 그렇게 풀어줘서 내 몸에 에너지를 다가가 내내하는 거고요. 그 효과는 심리적이 아니라 신체적인 유한 내 몸에 에너지를 더욱 편하게 움직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 효과는 심리적이 아니라 신체적인 유한 효과가 있습니다. 여전히 그 효과는 인사에 잃어버렸습니다. 여름에 생관할 때 한 번 더 이상 욕하기 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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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효과는 나이에 정말 많은 건축이 으흐흐 관심이 있었는데 바닥버스도 많이 좋았습니다 근육이 이완이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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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